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92편, 또 한 번의 숙청바람, 윤희 2초 사건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절여의 기록을 보면 공양왕 2년 4월에 느닷없이 회군공신을 기록하는 교서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그 공적을 치하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쯤 되면 요동정벌에 나섰던 군사를 회군한 세력들이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공신으로 자처할 만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드디어 공양왕은 회군공신을 기록하는 교서를 발표합니다 과인이 회군공신에 대한 교서를 내리노라 가짜 임금 신우가 어긋난 짓을 마음대로 하여 무진년에는 최영과 함께 요양을 침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 조중의 죄를 지어 사직의 운명이 극히 위험하였던 것이다 이때 수문화시중 이성계는 전시중 조민수와 함께 대의를 제창하고 여러 장령들을 설복시켜 회군을 결정함으로써 나라를 안전하게 하였도다 그 공로는 대단히 커서 영구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에 협력한 문화시중 심덕부 전 판삼사사 왕안덕 문화찬성사 지용기 평리, 백응령, 윤호 공양왕이 내린 공신교서에는 위화도 회군에 공을 세웠다는 45명의 인물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이 시기에 이르러 공신교서를 내린 배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화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회공공신이 확정되는 것은 이때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3년 2월 달에 가서 한 해 뒤 3년 2월 달에 가서 확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때 회군공신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을 보면 이성계 조민수를 포함해서 살아있는 인물 45명 그리고 이미 죽은 변환열, 김백흥 등 7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회군을 지원한 인물로 윤소정과 남재 추가되어서 모두 54명이 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서 숙청당한 조민수와 변환열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회군공신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성계와 거의 동급으로 등장하거든요 이성계가 조민수와 더불어서 대위를 내걸고 여러 장수들을 달래서 회군을 했다 위화도 회군을 가능케 한 채 1등 공신으로 떠받들어 주는 모습이 나오고 변환열 같은 경우도 여러 다른 장수들과 함께 이미 사망을 했지만 그 공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인물들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 1파가 세력을 잡으면서 어쩔 수 없는 내부 분열 과정을 거치고 몇 명 일부는 떨어져 나와긴 하지만 최소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배된 정치적인 상황이 위화도 회군 그 시점에서 공적이 있었던 사람의 공까지 폄하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민수나 변환열 등은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비록 숙청됐지만 위화도 회군의 주역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바 회군 공신의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고 말하면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에 함께 공헌했던 공신들을 그 자신이 숙청했다는 모순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물론 이 교서는 국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양왕이 교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인데요 1년 뒤에 발표한 회군 공신을 보면 그 인원이 48명으로 줄어 있다는 사실이 이채롭습니다 특히 공양왕 측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성계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좀 달가하지 않을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명단에는 포함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확정되는 단계 3년 2월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원수도 보면 3년 2월 1일에 확정된 인원수가 48명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단계가서는 제외되는데 처음 발표할 때는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공양왕 4월 윤달 이색은 비록 그 공이 크다 하나 가짜 왕인 우왕과 창왕을 옹립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짜 왕조로 판명된 마당에 비록 유가의 존경을 받는 큰 인물이라 하나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색을 버라시옵소서 대간이 이처럼 이색을 논죄하고 나서자 지신사 이행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상전하 저들의 간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지금 지신사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색을 논에 가려는 것은 저들의 음모이옵니다 음모라 하였는가 누가 그런 음모를 꾸민단 말인가 이는 필시 공신들이 시킨 것이옵니다 지신사 어찌 그런 말을 지신사 이행의 이 발언이 고려 조정에 파장을 몰고 옵니다 주상전하 지신사 이행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사옵니다 이행은 제멋대로 주상전하의 이목을 가리는 짓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이행이 어찌하여 과인의 이목을 가린다 하는가 대간들의 이색에 대한 논액이 공신들이 시킨 것이라 하니 이는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하... 그러면 어찌 처결하자는 것인가 이행과 그의 동조한 일당들을 모두 파면하시옵소서 고려사 저료에는 이성계와 공신 일곱 명이 다음과 같은 글을 왕에게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간이 이색 등을 논액한 것은 신등이 아는 바가 아니온데 사람들이 이를 두고 신등에게 허물을 돌리고 우왕과 장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신등을 미워하며 말을 조작하고 비방을 일으키니 이제 신등은 관직을 물러나 비방을 그치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청하옵니다 드디어 이성계와 공신 일곱 명이 집안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았다 공양왕은 평소부터 이색이 난을 꾀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대간들은 대걸문에 엎드려 어명을 청하였다 주상전하 이색을 논제한 것은 공신이 아니라 대간들이옵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이러한 내용의 전지를 내립니다 이색과 이림 등은 이미 모두 귀양을 가지 않았는가 그러니 바시는 논제하지 말라 공양왕은 아홉공신에게 명하여 정무를 보게 하고 곧 지신사 이행을 청주로 귀양보냈다 사실 이색은 이미 중앙조정을 떠나 귀양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성계 세력은 어찌해서 유배의 상황에 처한 이색을 이처럼 끈질기게 논제하려고 드는 것일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계파의 압력으로 그 이후에 퇴진하고 수감도 내고 국문을 당하는 이런 실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색이 유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논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마 명분상으로는 이색이 창왕을 옹립한 주도적인 인물이다 공양왕이 즉위한 이 현실에서 이렇게 몰아감으로 해서 공양왕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나름대로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 개창세력들의 눈에는 이색이 멀리할 수도 또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존재였는데 일단 창왕을 내릴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이색을 그들을 놔두었다가 나쁘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가 공양왕이 즉위하면서 더이상 이제 무필요해지자 일단 배척을 하기에 이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때 여기서 이제 구공신 세력을 포함한 세왕조 개창세력이 우왕 창왕대 그러니까 일단 자신들이 위조 거짓된 국왕들로 규정했던 우왕과 창왕대 정사의 핵심 인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 일단 검은세가의 대표격인 이인임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유림의 거두였던 이색 이 두 인물입니다 결국 이색은 공양왕이 즉위한 이후에 이성계 세력으로부터 우왕과 창왕을 옹립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서 이런 시련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권력을 거머쥔 이성계 측이 유배당한 처지의 이색에 대해서 이처럼 끈질기게 논죄를 시도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김광철 교수는 분석합니다 이색이 공양왕래 이후로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이색 밑에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관료로 진출한 사람들이 공양왕래쯤 되면 대거 상당히 고위직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온건사대부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색의 입장과 동조하고 있는 그런 형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색은 어쨌든 유가의 소위 유종으로서의 명망성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색 밑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관료로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색이 유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숙청을 가하려고 했던 것은 조정에 남아있는 이색 추종 세력의 고리를 끊으려는 이성계 측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공양왕은 즉위 직후와는 달리 왕권을 행사해 나가면서 점차 이성계 세력에게 고분고분한 군주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서에 나타납니다 이성계 등이 모두 집안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고 대간들의 이색에 대한 탄핵이 심해지자 왕은 놓아여 어선을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간들은 대걸문에 엎드려 왕명을 청하였다 여기에서 어선이란 임금에게 받쳐줬던 음식을 읽혔습니다 이성계 측 대간의 탄핵공세 단식으로 맞선 것이죠 왕이 구공신에게 명하여 정무를 보게 하였으나 대간들은 자신들의 말이 이행되지 않는다 하여 모두 사직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대사은 성성님도 글을 올려 사직하였다 그러나 공양왕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관이 모두 사직을 했다 하였느냐 좋다 과인은 대관들의 사표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자들을 모두 강등하여 지방으로 좌천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자 형조판서 한상질이 소를 올렸다 지금 전하께서는 대관들이 올린 간원을 문제삼아 죄로 다스리고자 하시옵사오나 이는 논당치 않사옵니다 그들을 모두 본래의 직책에 유임시켜 그 전대로 직무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다 왕이 인사를 단행하였다 우사히 이사를 광주목사로 겸지비 남재를 철원부사로 지부의 전배경을 수원부사로 장령 권담을 남원부사로 김약항을 지곡주 군사로 대관들의 이색 등에 대한 탄핵공세를 공양왕이 정면으로 대응해서 그들을 지방으로 좌천 발령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인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 장도전을 정당문학으로 김사형을 밀직사로 임명하여 대사원을 겸모하게 하였으며 이방원을 우부대원으로 임명하였다 중서문하성의 종이품 관직인 정당문학에 정도전이 임명되고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는 밀직사의 정삼품벼슬에 이방원이 임명된 점이 이채롭습니다 어찌됐든 이때 공양왕은 이성계 세력의 행동대원들이라 할 만한 대관들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는 중에 공양왕이 경연에 나가게 됩니다 이 경연이란 임금의 학문수양을 위해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교의 경서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구강으로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 자리죠 이때 경연 강독관은 성석연이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정관정여를 강의하면서 공양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라 퇴종은 바른 말을 듣게 좋아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그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말을 다 하지 못하였사옵니다 방퇴종은 이것을 잘 알고 언제나 얼굴에 화기를 띈 채 말을 받아들였사옵니다 대체로 옛날의 어젠임금들은 천하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소먹이는 아이들의 말일지라도 귀담아 들었사옵니다 허우니 주상전하께서도 견분을 넓히시어 참작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전에 가짜왕 신우는 사람이 광포하여서 대간이 가난한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 아닌 짓을 많이 하였사옵니다 당시에 제가 헌납으로 있으면서 간이 권군과 함께 극력 간원을 올렸사옵니다 신우는 술에 취하여 저희들을 활로 쏘려고 하였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일찍 망하게 된 이유이옵니다 신우 즉 우왕이 신하들의 간원을 무시했다가 가짜왕으로 몰려서 불행한 일을 당한 걸 보고서도 어찌해서 대간의 상소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연장에서의 강독이라기보다는 공양왕에 대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양왕 2년 5월 초하루 주상전하 소임을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어 그래 어서 들라 고생이 많았느니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들이 누구냐 하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조반과 왕방 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나라로부터 돌아와서 공양왕에게 고해받친 말이 엄청난 옥사로 이어집니다 그래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 고려에 특별히 전하는 문서는 없었느냐 전하는 문서는 없었사오나 명나라 예부에서 특별히 전하는 말은 있었사옵니다 특별히 전하는 말이 있었다 외부에서 전하는 말이 무엇이었더냐 명나라 예부에서 저희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고려사람 중에 윤희와 이초라는 자가 명나라로 도망하였는데 명나라의 황제에게 황당한 사실을 고했다고 하였사옵니다 그 자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뭐라 하였다는 말이냐 전에 울리기 황송하오나 이렇게 말했다 하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왕요는 곧 공양왕을 읽혔습니다 자 그럼 윤희와 이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했다는 말을 들어볼까요 황제 폐하 고려의 이성계는 왕요를 임금으로 세워 싸운데 사실 왕요는 왕족이 아니고 그 인척일 따름이옵니다 그리고 왕요는 이성계와 함께 군사를 동원하여 명나라를 침범할 것을 계획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제상 이색 등이 반대하여 싸운데 등을 멀리 귀양본해 싸옵니다 바로 그 귀양가 있는 재상들이 저희들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황제 폐하께 고하게 하여 싸옵니다 폐하께서 천하의 군사를 고려해 보내서 토벌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이렇게 아래였다고 하였사옵니다 뭐 뭐라 하였느냐 그자들이 어찌 그런 황당한 내용을 사실이냐 명나라 황제에게 꼴 있다는 것이냐 명나라의 예보 관원이 윤희와 이초가 적어올린 것이라면서 이색과 조민수 등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로 도망쳐서 황당한 내용을 황제에게 고했다는 윤희와 이초란 자들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예전하 그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야단을 쳤더니 그자들이 놀란 나머지 얼굴색이 변하였사옵니다 그러면 명나라에서는 그들이 고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예전하 예보 관원이 말하기를 성스럽고 밝은 전자께서는 윤희와 이초가 고한 얘기가 황당한 무고인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고려왕에게 알리고 윤희의 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조반이 공양왕에게 했던 이러한 내용의 귀국 보고가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윤희 2초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윤희 2초 사건은 이성계파가 신왕조를 개창하는 과정에서 조선건국 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을 숙청한 어떻게 보면 최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위아도 회군 이후에 상당한 부류들이 숙청당했고 그 다음에 김저 사건 이후 공양왕 공립하는 과정에서 또 왕조개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는 게 이색을 필투로 해서 그 대상 인물들 이 윤희 2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성계 측에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과정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윤희와 2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실제로 그런 황당한 내용을 고해받쳤느냐 이 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강한 교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과연 실제로 윤희 2초가 반이성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이성계와 공양왕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실제로 명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성계 일파가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명 쪽에서 공양왕 또는 고려 왕실 자체를 견제하고자 이런 얘기를 한 건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바가 많지가 않고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성계 세력이 이성계가 상당한 권용을 치르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조작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당시 워낙 여러 정치 세력이 각축하는 와중에 일부 세력이 도발적인 행동을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성계 세력이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문제는 윤희와 2초가 실제로 명나라 황제에게 고해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명나라 황제를 실제로 만나기는 했는지의 여부조차 증명해줄 아무런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반과 왕방이 명나라 예부에서 듣고 왔다 이것이 사실의 전부인 셈이죠 명나라 예부관리한테서 들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예부관리가 관련 문서를 조반 등한테 보여주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소위가 나중에 무고로 반면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공양왕이 이성계와 친척이다 그리고 이성계와 함께 명나라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색이나 우연보 같은 사람이 명나라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이들을 죽이거나 저는 유배시키려고 하고 있다 윤희와 이초가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명나라에 고해 바쳤는지에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이 사건은 조반과 왕방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고려 조정에서는 또 한바탕 소란이 빚어집니다 전하! 무엇을 망설이시는 것이옵니까? 윤희와 이초을 비밀리의 명나라로 보낸 자들을 불러서 문초를 하게 하시옵소서 허나 아직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없지 않은가 주상전하! 조반과 왕방이 명나라 예부에서 윤희와 이초가 작성했다는 그 명부를 보고 왔다 하지 않사옵니까? 보고 왔다는 말뿐이지 실제로 그런 문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인데 무턱대고 끌어다 놓고 국문부터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간이 서로 번갈아 가며 잇따라 소를 올려서 윤희와 이초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그 상소문들을 궁중에 둔 채 공론에 붙이지 않았다 이렇듯 공양왕은 이 사건이 무고한 희생자를 내는 쪽으로 전개되지 않게 하려고 신중을 기하고 있었는데요 김종현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사건 발생 5일 뒤인 5월 6일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전해진 인물 중에 김종현이라고 하는 김종현이 도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성계파에서는 이걸 구실로 삼아서 이게 사실이 아니냐 내용대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정을 지어가지고 온 나라에 걸쳐서 수색작업에 들어가고 우연보라든가 권중화 이런 사람들을 순군옥에 수감하고 말이죠 이색 등을 청주의 감옥에 수감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비록 조반의 말이 있었으나 국가에서는 그 말을 의심하여 관련자를 추국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용귀라는 사람이 어느 날 김종현을 만났다 자 한 잔 받으라고 어 그래 그래 같이 한 잔씩 더 마시자고 그런데 말이야 그 조반이 명나라 예부에서 보았다는 문서 말이야 윤희하고 이초를 비밀리의 명나라에 파견해서 군사를 끌고 와 고려를 쳐달라고 했다는 사람들의 명부 말이지 그래 그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곧 대대적인 추국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내 이 얘기를 해야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말인데 그래 사실은 말이지 윤희와 이초의 글 속에 있다는 그 명부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 말이야 오 그랬어? 명부에 있는 면면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말인가 거기에 김종현 자네 이름도 있겨야 있었어 뭐라고? 내 이름이 거기에 왜? 낸들 그 연유를 어찌 알겠나 하지만 윤희와 이초를 비밀리의 명나라에 보냈다는 몰입 속에 자네 이름도 포함된 게 확실해 아마 곧 위태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조심하시게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명나라 군사를 청해서 고려를 쳐달라고 했다는 그 대역죄인 우리의 내가 안 돼 안 돼 이보게 이보게 어디 가니까 김종현은 자기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쳐버렸던 것이죠 김종현의 도주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대관들의 상소가 빗발칩니다 주상전하 반영무리에 이름이 적힌 자들 중에서 김종현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쳐버렸사옵니다 온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그 자리를 잡아드려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윤희와 이초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 김종현이 도주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겠사옵니까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 아니겠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허황되게 이름이 올랐다면 왜 도망을 치겠사옵니까 그 명부에 거론된 이들을 모두 잡아드려 그 죄를 추궁할 수 있도록 유나하여 주시옵소서 유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숙청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김종현의 도주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옥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현보 권중하 경보 장하 홍인계 윤유린을 잡아드렸다 이들을 국문하니 최공철 최칠석 조원 조경 한성 김충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모두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색, 이림,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승인, 권근, 이종학, 이귀생 등을 창주 감옥에 가두었다 얼마 안가서 윤유린, 최공철, 홍인계는 옥중에서 죽으니 저자의 목을 매달았다 또한 문화평리 윤호, 밀직부사 박영, 우사이 이황, 형조자랑 신효창, 사원규정 전시 등을 보내서 양광도 관찰사 류구와 함께 이색을 청주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결국 이색은 다시 유배지에서 포박되어 청주 감옥에 갇히게 되어 이어서 국문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청주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청주에 큰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구실삼아 심덕부와 이성계를 불러서 죄수석방을 의논합니다 아마도 이성계도 윤희와 이초사건으로 숙청된 사람들의 사면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공양왕은 이조판서 조은을 청주에 파견하고 그 편에 교서를 내립니다 왕방과 초반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외부에서 받은 그 지령과 우리나라에서 도망한 두 사람에 대한 말을 전달하였다 즉 한 사람은 윤희인데 파편군으로 사칭하였고 한 사람은 이촌데 중랑장으로 사칭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이색 등 열명을 살해하고 우현보 등 아홉을 먼 곳으로 귀양보냈으며 군사를 동원하여 중국을 침범하려 하고 있으므로 귀양살이하고 있는 제상들이 윤희 등에게 지시하여 명나라에 가서 이것을 상세히 보고하라 했다면서 이어 명으로 하여금 천하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려를 토벌하도록 청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해 볼 때 윤희 등이 말한 바와 같다면 그들을 보낸 사람의 죄는 반역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주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 기관에 명령하여 윤희의 아버지인 윤희리를 신문케 하였더니 그는 자기 죄를 알고 자살하였다 또 공모자인 최공철은 처단되었으며 김종현은 도망하여 아직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정상은 아직 명백하지 않다 만약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면 애매한 죄를 씌울 우려가 있는 것이니 과인은 이를 심히 불쌍히 여긴다 상수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자백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각처에 안치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실정이 탄로될 것이니 과인이 감히 사사로운 정으로 쳐단했어야 되겠는가 교서의 내용이 알려지자 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이튿날 또 비가 오래 내린다는 이유로 서울과 지방에 차명 교형 이외의 죄수를 석방하고 지방의 거주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죄의 경중을 논하지 않고 모두 그 고향에서 임의로 처리케 하였는데 서울에서 석방한 죄수가 150여 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종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주한 김종현을 봉주의 산속에서 붙잡아 순군옥에 가두었는데 김종현이 순군옥의 변속구멍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3일 동안 성안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엄중하게 지키지 못하였다 하여 그날 당직했던 영사를 목 빼고 진무 이사영을 가두었다 그 뒤로 김종현이 어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6월 15일 정도전과 예문관 제학 한상질이 공양왕에게 불려갑니다 신 정당문학 정도전이옵니다 한상질이옵니다 어서 들라 그대들이 이번에 명나라에 좀 다녀와야겠다 명나라에는 무슨 일로? 명나라 황제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축하사절을 보내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는 정당문학인 그대가 황제에게 다녀와야겠다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하오면 소인은 어 예문관 제학도 축하사절이다 공교롭게도 명나라 황태자의 생일도 다가오니 그대는 황태자에게 가서 과인의 축하인사를 전달하도록 하라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런데 공양왕은 정도전 편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주어 보냅니다 황제 폐하 윤희와 이천은 고려왕인 나를 황당한 말로 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 황당한 무고 내용에 대하여 진실을 앞질러 변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오니 황제께서 명나라에 가서 상황 설명을 직접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명나라에 대고 너희들이 궁금하면 직사를 파견해 진상조사를 해보라 이 얘기인데요 이때는 이미 고려에서 한바탕 칼바람이 몰아쳐서 숙청의 회오리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정보정과 항상 일은 6월 15일에 가서 돌아오는 게 한 11월쯤 돼야 돌아오게 되고 7월 10일쯤에 명나라에서 유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때 유원정의 입을 통해서 윤희 초사건이 무고사건이다 그러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윤희 초사건은 무고사건으로 규정이 되는데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아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희 2초사건 이 자체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조반이 중간에 농간을 부려서 꾸며낸 것이라면 말이죠 명나라 예부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조반이 고려에 돌아와서 예부에서 들었다면서 윤희와 2초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황제에게 구했다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명나라 예부에서 조반에게 윤희 2초의 호소가 있었다는 말을 한 바 전혀 없었는데 조반이 돌아와서 고려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고려인들 중 일부가 어떻게든 명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성계를 공격을 하려고 해서 실제로 그런 호소를 명조정에 제출을 했고 예부에서 마침 명을 방문했던 고려인 조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윤희 2초의 호소가 명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고 관료 개인에게 비공식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윤희 2초의 호소를 비공식적으로 접수한 명관료가 개인적 차원에서 알아보라고 그띔만 해 주었던 것일 수 있으며 고려사의 연구자들도 윤희와 2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 사건에 발단이 된 그런 보고를 실제로 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여러 경우 가운데에서 명나라에서 이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명나라가 공양왕지 이후에 고려를 일정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이렇게 사건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 쪽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윤희 2초 단독작품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문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반이 이색 뒤에 숙청되는 인물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성계파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고려의 공양왕과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명나라에서는 군대를 움직여서 고려를 쳐야 한다 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명나라 조정에서 실제로 군사를 움직여서 고려를 선불계산을 하고 윤희와 2초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진실이야 어떻든 이 사건은 이성계 측이 반대파를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빌미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윤희와 2초의 사건을 두고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조반이 꾸며낸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사의 김진양이었는데요 헌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를 올린 것으로 고려사 저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사의 김진양은 일찍이 사석에서 동료에게 불순한 말을 한 적이 있사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윤희와 2초 사건은 세 살 난 어린아이가 봐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조반이 그럴 듯하게 꾸며서 속임수를 쓴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찌 대역 사건을 두고 이리 경솔하게 말을 하여 정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진양의 관직을 사탈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시는 것이 다당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하는 수 없이 김진양을 파면하고 유배형에 처합니다 헌부에서 올린 상서 중에 김진양이 허튼 소리를 해서 정론을 가로막았다고 표현했는데요 달리 말하자면 김진양은 그 사건을 감히 이성계 세력과 달리 해석한 죄로 파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기 이성계와 일정한 거리를 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정몽주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일까요 이 시기 정몽주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지 김광철 이강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몽주는 정치적으로 보면 공양왕 공립에 참여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공신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정몽주의 입장은 이성계 파라 입장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소위 신앙조 개창 세력들하고 입장은 다른 것이었다 공양왕 공립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정몽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왕조 고려국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개혁을 통해서 체제의 안정을 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이성계는 원래 성품이 온화한데 정도전, 조준, 정몽주 등이 이렇게 악한 길로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몽주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이성계 일파가 원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이성계 일파를 도와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개가 토지 문제와 불교 문제인데 토지 문제는 주로 조준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 불교 문제는 정도전이 선봉을 서고 있었거든요 그 두 측면 모두에서 정몽주는 조준의 입장 조준의 토지 관련 입장, 정도전의 불교 관련 입장 모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몽주가 윤희 2초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그 해 7월 대관들이 윤희 2초 사건에 대하여 그와 연루된 자들을 치열하게 농박하였는데 정몽주가 나서서 말했다 주상전하 이번에 전하의 생과 사대를 추전하는 기쁜 일을 앞두고 있사옵니다 하온이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준 사람들에게 큰 용서를 베푸는 대사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이색과 권근 등을 사면하시옵소서 이리하여 가을 7월에 크게 사면을 베풀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볼 대관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조와 서헌부에서 다시 소를 올립니다 주상전하 윤희 2초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한 사면은 심히 부당하옵니다 연루된 무리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되자 공양왕은 이 문제를 다시 도당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몽주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전하 윤희 2초와 관련됐다는 혐의를 뒤집어쓴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농박을 하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사옵니다 죄가 명백하지 않은 데다 또한 지난번에 이미 사면을 받았사옵니다 헌데 그들을 다시 논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옵니다 정몽주는 윤희 2초에 연루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에 연루됐다 해서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숙청한 이성계 세력의 처지가 우수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성계 일파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쓰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정몽주가 윤희 2초 사건으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를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바로 고려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개창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몽주는 추가적인 숙청 작업들을 중단시키는 일에 적극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양왕의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성계 파에서 윤희 2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더 숙청을 가하려고 할 때 정몽주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몽주는 이미 유배형을 받고 귀양가 있는 사람들을 석방시키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공양왕이 온전히 정몽주 편을 들어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저료는 도당에서의 논쟁의 결과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몽주가 윤희 2초 사건의 관련자들의 죄가 명백하지 않으니 모두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왕은 그 반대로 여러 대관들의 의견을 쫓아서 오히려 사면되었던 우현보, 권중화, 경보, 장하 등을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다 그러나 우현보와 권중화, 경보 등은 얼마 뒤 이색과 함께 다시 사면됩니다 이 무렵 공양왕이 경연에서 강독관 유배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대가 과인에게 말하기를 임명은 지중한 것이니 경술하게 죽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과인의 생각도 다르지 않소 근자에 대관이 이색 등을 죽일 것을 청했으나 과인이 모두 승낙하지 않았소 옛적의 중국에서 관중은 환궁의 허리띠를 활로 쏘았으나 도리어 그가 충신이 되었어요 사람에게 죄가 있어도 과인이 그것을 용서하면 어찌 감동받아서 충성을 다하지 않겠소 그런데 김광철 교수가 여말선초 세족층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성계 세력이 윤희 2초 사건으로 숙청한 사람이 24명이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그 사건의 진실이 어떠하든 새 왕조 개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찬동하지 않은 인물들 24명을 제거하는 성과를 올렸던 것이죠 그해 7월 10일 명나라에 갔던 사신 유원정이 돌아오는데요 관련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원정이 명나라 사올로부터 돌아와 왕에게 보고하였다 전하, 윤희와 2초의 말이 사실 무군한 무고임을 알고 명나라 황제가 그들을 멀리 율수현으로 귀양보냈다고 하였사옵니다 고려 조정에 한바탕 숙청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윤희 2초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공양왕 2년 7월 천문을 담당하는 서운관에서 상소문 한 통이 제출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송도, 즉 개경은 지리가 쇄약해서 지덕이 고갈됐으니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한양 천도론이 불거져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이때 한양 천도 주장이 아주 생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한양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수도의 구시를 할 만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찍이 문종 때부터 벌써 남경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남경유수관이라는 남경지역의 지방관이 배치가 됐으며 특히 문종이 남경에다가 신궁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건이 된 것으로 나오고요 이후 숙종 때에도 문종 때의 경우와는 조금 맥락이 다른데 숙종 같은 경우는 즉위 과정에서 정통성 문제가 불거졌던 구강이었기 때문에 풍수지리의 논리에 근거하여 남경 천도를 깊이 의논을 하고 실제로 남경 궁궐 개창 도감을 설치한 다음에 궁궐을 만듭니다 이후 궁궐의 그 아들 예종이나 인종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처를 하거든요 문종 21년 1067년에 남경이 설치되었고 설치되면서 그 다음 해에 남경 궁궐이 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과 같은 시설은 이미 그때부터 존재했는데 그게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뒤에 가서도 숙종 때 역시 고려 전기 때입니다만 숙종 때 남경 궁궐을 중수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궁궐 시설들이 계속 남아있었다고 봅니다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당시 한양에는 국왕이 거처할 수 있는 궁궐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구축돼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옮겨갈 곳에 왕궁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만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아마도 공양왕은 한양 천도의 귀가 솔깃했던 모양인데요 공양왕이 박의중을 불러서 속내를 내비칩니다 이번에 서운관에서 도선밀기의 설을 들어서 한양 천도 문제로 소를 올려왔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주상 전하 천도는 그리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옵니다 과인이 도웁 옮기는 일을 결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 자고로 일국의 궁왕이 참의설의 술수로서 그 국가를 보존했다는 말은 신은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더구나 천도를 한다 하며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되면 백성을 소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천도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이루 말로 다할 수 있겠사옵니까? 석영을 보면 필부들이 스스로 다함을 얻지 못하면 임금이 더불어 그 공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신중하게 살피시옵소서 과인도 천도에 따르는 폐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양의 설이 그러하다는데 어찌 그것을 거짓으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여? 공양왕은 박의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리 백응념을 한양으로 보내서 궁궐을 수리하도록 명합니다 한양 천도의 의중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셈이죠 그렇다면 공양왕은 이 시기 어째서 한양으로의 천도에 이처럼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공양왕이 한양 천도에 집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성계 세력의 공세에 지친 상황에서 도읍을 옮김으로써 분위기 반전을 해보겠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성계 측에서 한양 천도를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짚어보기로 하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92편 또 한 번의 숙청바람 윤희 2초 사건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